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우아, 우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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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언니 뵙고 싶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와, 진짜 예전에. 근데 나 궁금한 게, 우아가 뭐예요? 우아? 키즈 탐험. 신비해, 신비해. 요즘에 목도리도 와봐요. 맞아, 맞아, 맞아. 그치? 찬원 씨가 보기보다 많이 어리군요? 네, 많이 어리군요. 재밌었지. 일단 인사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송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진양혜입니다. 근데 진짜 나 시린 때 봤던 그 얼굴도 그대로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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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바뀌지도 않으시네요. 왜 이렇게 더 땀이 나무네. 나무하면 좋죠. 근데 뒷말 아니에요. 뒷말 아니에요. 터보 때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저 혹시? 오, 기억나죠. 아니, 이 종국 씨도 대단했던 게, 터보가 대단했던 게. 제 기억에 97년 12월인가 그래요. 이야, 그걸 또 다 기억하네. 종합히 기억을 하고. 그런데 그 당시 H.O.T와 잭스키스와 터보가 붙은 거예요. 우와! 난리였죠. 그런데 터보가 1위를 했어요. 우와! 우와! 진짜? 저희가요. 그러니까 음반이 저희가 인기가 많았어요. 이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무슨 노래로? 저 때가 굿바이 에스드였나 봐요. 그랬나 봐. 노래 대단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셋째 생방송가의 답변의 전범수입니다. 오늘 1위 후보는요. 그랬나 봐. 최종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상의 오른쪽. 1,662 터보. 잘하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은 지금 슬아의. 두 분. 저희는 아들만 두 분이고요. 아들 두 분 계시죠. 지금 몇 살 배웠어요? 28, 23. 다 키우셨네, 진짜. 저 아들. 아, 뭐야. 왼쪽이 큰 애, 오른쪽이 작은 애. 잘생겼다. 이거 너무 억울하다. 진짜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첫째는 딱 어머니. 맞습니다. 둘째는 딱. 아버님. 외모가. 저 우리 큰 애가 좀 동안이래서. 그렇네. 난 동생인 줄 알았어. 되게 둘이 가면 심지어 5년 8개월 차이가 나는데. 진짜로? 우리 둘째가 약간 스트레스 받는 게. 진짜로? 아니 아빠 나보고 형인 줄 알고 잠깐만. 우리 진짜 그렇네. 3대가 이렇게. 3대요? 공군 소위 임관할 때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와 함께 가서. 3대 장교시구나. 네. 아주 흐뭇해하셨던. 너무 좋다. 너무 보기 좋다. 아드님들이 되게 수제로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아빠가 손범수고 엄마가 진양인데. 연대기. 그러면 첫째는 벌써 대학을 졸업을 한 거네. 그럼요. 지금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이요? 제가 나온 모교.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공군장교 갔다. 이게 저랑 똑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컨설팅 회사 다니고 있고요. 멋있다. 둘째는요? 유학 중인데 지금 프린스턴대학교 재학 중. 프린스턴대학교 재학 중. 프린스턴. 프린스턴. 아이비 리그. 네. 오 마이 갓. 아인슈타인 쪽에. 맞아요. 물리학 쪽으로. 맞습니다. V는 IR. 신난다. 신난다. 진자 거라 확실히. 오 전자. 네, 진자 거. 전자. 일렉트로닉스. 혹시 따로 유과법이 있었습니까? 그 아이가 갖고 난 자질과 성향에 맞추어서 그 아이가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냥 내가.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것도 저희 초등학교 때 면담을 갔는데요. 선생님께서 찬유는 한국에서 공부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납득이 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 왜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 아이한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주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좀 무난하면 괜찮을 텐데 얘는 너무 집요한 끝까지. 호기심이 또 많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한테 맞는 교육 방식을 좀 찾았고요. 저희 큰 애는 또 친구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챙김이었어요. 아빠가 또 사람 좋아하고 잘 듣기고. 아까 친구 듣기고. 또 이 친구는 누군가를 말할 때 장점을 항상 먼저 보는 거예요. 누구의 황당한 걸 못 들어봤어요. 얘는 그냥 무난하게 잘 여기서 지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도 잘 크겠구나. 보통 그 어린 나이에는 친구의 어떤 무언가 장점 부각되는 점을 보면 약간 식기하게 되고 질투하는 마음이 큰데 보통 어린 나이에는. 진짜 멋있네요. 그냥 그런 장점을 살려서 저희 큰 애는 그래서 유학을 잠깐 중간에 어학연수 같은 거 갔다 왔지만 그걸 떠나면서도 저한테 약속을 받았어요. 엄마, 나는 내 친구들이 정말 중요하니까. 진짜? 나를 다시 이쪽으로 데리고 온, 1년 후에 나를 데리고 온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가고 아니면 못 가. 그리고 또 엄마는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안 사랑해. 어학연수 가면서.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알겠어, 약속해. 그래서 약속을 저도 지켰죠. 두 분은 만약에 부부 싸움 한다면 굉장히 바르게 부부 싸움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부부 싸움? 욕 안 하고. 하세요? 아니, 이게 결혼 차수에 따라서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싸움의 형태가 결혼 전까지는 정말 1000% 제가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배려하고 그리고 제가 늘 감동하고 작은 것에. 무조건 제 말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선배가 되는 거죠. 진현이 씨, 잠깐만. 고금 가라앉히고 앉아보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이따가 왠지 명령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하, 가스라이팅 당했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네. 이렇게. 그런가? 그게 맞나? 이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중에 너무 억울한 거죠.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제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당신 생각해봐라. 이 문제도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나가버리더라고요. 뭐야. 새 피해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일단. 왜냐하면 너무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말로 대꾸를 하더라도. 그렇지. 이게 뭔가 불을 끌 수는 없을 것 같으니. 나가면 완전 탈 것 같은데요? 맹각기가. 얘기하다 말고 어디가? 그래, 역시 여성 의견들은 그렇구나.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우선 나가는 게 낫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딪히는 것보단. 아니, 근데 얘기를 꺼낸 김에 좀 마음을 짓고 싶은데. 그렇지. 나가버리니까 다시 또 시작하려면. 아니지. 당장 화가 났을 때 하는 그 생각은 좀 이렇게 누르고 나서. 다시 대화를 하면. 논리적으로 가지. 여자 입장이랑 조금 다르구나. 남녀의 차이일 수 있는데. 그럼요. 근데 현돈이는 또 이쪽 편 될 것 같아. 오케이. 얼마나 화가 났습니다. 왜? 너도 네 의견이 있는데. 지금 자꾸 컨셉을 그렇게 잡아. 야, 미치. 나도 나가거든. 나도 나가는데. 나가야지. 약간 공수라이킹 당해서.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해요, 이제. 저도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 아, 이제 그만할게요, 저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주로, 주로 뭘로 싸우세요? 근데 저는 정말 경이로운 건데. 이 사람이 서재가 됐건 화장대가 됐건 한 10분, 20분 앉았다가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야, 이렇게 절묘하게 어지러워 놓을 수가 있지. 그리고 너무 모든 게 불안정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을 여러 권을 싸면 안정되게 이렇게 싸면 꼭 각을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한 1분만 있으면 뭐가 푹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 젠가하듯이, 젠가하듯이. 뭔가가 그냥 다 불안하게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건드리면 화가 나는 거죠. 자만의 정리. 네, 그렇죠. 저랑 비슷하시네요. 나는 나 나름대로의 이딴 거야. 있죠, 있죠. 나는 이해가 안 돼. 그 불안은 누구의 불안입니까? 형님의 불안이죠. 나의 불안이지. 어? 누님은 그거에 대해서 안정을 찾고 있는데. 형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님에게 그 형님의 불안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누님은 그게 안정된 거지. 아니, 왜냐하면 저는요. 갔다가 다시 와서 또 볼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이기 때문에. 내가 본 자료와 아직 보지 않은 자료. 본 거는 그냥 이렇게 틱틱틱 올려놔도 되잖아요. 야, 우리가 나갈까? 시간은 필요하다. 필요하다.